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부동산법을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부동산법을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현철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2월 25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만 5천원입니다 총 페이지수는 236쪽입니다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해드리면요 이 책의 저자는 부동산과 IT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인문학도 출신의 투자자라고 합니다 한국증권거래소 조사국제부에서 근무하다가 SK텔레콤으로 자리를 옮겨서 글로벌 투자사업에 지금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에나 대학교 블루민턴 캠퍼스에서 MBA를 마치고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부동산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도 몇 권 쓰셨는데 오르는 부동산의 법치 투자자가 된 인문학도라는 책도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버블에서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를 해라 두 번째 버블에 올라타도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세 번째 공급 부족으로 서울 부동산은 다시 오를 것이다 네 번째 지금은 버블인가 다섯 번째 10년 위기설의 진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버블에서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를 해라 그렇다 지금이 바로 이 멈칫멈칫하는 순간이다 버블이 시작되긴 했다 하지만 버블이라는 것이 생기자마자 바로 퍽하고 터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버블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이전의 통상적인 상승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조지 소로스도 버블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라고 하였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버블에 올라타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버블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냐 아니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람마다 판단도 다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것은 버블이 막 형성되는 그 초기 시점에 투자를 해가지고 버블이 막 형성되고 나서 매도하면 그때가 가장 단기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과연 버블이 생길지 이것을 잘 예측하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떠냐 지금은 멈칫멈칫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버블이 이미 시작되긴 했지만 시작되긴 했지만 이미 버블이 시작되고 했다고 해서 지금 퍽하고 터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버블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과연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거는 이제 본인의 리스크 성향 본인이 위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안정을 지향하는 스타일인지 이것에 따라서 판단은 달리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버블을 만약 타겠다고 결심했다면 타겠다고 만약 결심했다면 언제든지 뛰어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버블을 올라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버블을 올라타든 타지 않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인데 혹시 버블에 타야겠다 라고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한 분이라면 본인이 언제든지 뛰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자문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버블이 터질 뭔가 조짐이 생기면 바로 이제 그 버블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버버 하다 보면은 부동산 버블이 막 이제 다 꺼져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부동산이 더 상승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긴 해요 근데 과거와 달리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인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혹시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언제든지 뛰어낼 준비를 하고 그 버블에 올라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버블에 올라타도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번 버블에 올라타도 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으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적극적 위험 감수자들이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는 말은 무대보로 한번 질러볼 배짱이 있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이리스크가 반드시 하이리턴으로 귀결된다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이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는 말은 하이리턴은 고사하고 마이너스가 되어 원금을 까먹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에 피해를 보지 않고 충격을 흡수할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재력이 있거나 적어도 영혼까지 탈탈 털어 집 한 채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버블에 잠재해야 하는 리스크를 이해해 이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돈과 지식 이 둘 중 하나만 부족해도 버블에 올라타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럼 버블에 올라타고 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돈과 지식을 갖추고 준비가 된 사람을 버블에 타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고서는 버블에 타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 위험 감수자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으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적극적 위험 감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뭔가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 하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이 리스크가 반드시 하이 리턴으로 이어진다면 누가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겠어요 다 감수해서 하이 리턴을 선택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하이 리스크가 하이 리턴은 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금을 까먹는 상황이 비일비자한 게 하이 리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하이 리스크를 감당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서 설령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원금의 손실이 있더라도 내 기본적인 생활에 피해가 가는 정도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 충격을 내가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휴년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현재 버블이 어휴년도 상태에 와 있는 건지 현재 내가 어느 신호를 받으면 빨리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하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아무나 그냥 돈 걸고 하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그건 도박이나 다른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이 투자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내 기본적인 생활에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한 다음에 하이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서울 부동산은 다시 오를 것이다 2016년 하반기 착공 물량이 소화된 이후 공급 부족이 다시 심화되며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다시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2019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오랜만에 보는 대규모 공급이 어우러지면서 앞으로의 상승세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과감히 올라타야 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눈감고 아무거나 집어도 30%에서 40% 이상의 상승이 보장되었던 몇 년 전과는 다르게 이번 매수기에는 아주 신중하게 투자처를 골라야 한다 공급에 대한 대책 없이 수요 억제책만 늘어놓았던 파리 대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9.13 대책에서 3기 신도시 정책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에는 강남이 아닌 엉뚱한 지역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공급 부족으로 서울 부동산은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게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부동산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근거가 무엇이냐 2016년 하반기 착국 물량이 소화가 되고 있는 거죠 보통 아파트 짓는데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니까 2019년이니까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하반기 착국 물량이 다 소화가 되면 공급 부족이 다시 심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2019년 상반기 지금 지금이죠 딱 지금 시점이죠 지금 시점에 강력한 수요 업체 책과 대규모 공급이 어그러지면서 앞으로의 상승세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장 참가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거예요 지금 뭐 부동산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냐 여기에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신 분도 많죠 근데 바로 지금 이 시점이 과감한 투자자라면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처럼 무조건 사면 오르던 그런 시기는 이제 끝났지만 서울의 핵심 부동산들 서울의 정말 수요가 많은 인기가 많은 그런 부동산들은 가격이 더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 3기 신도시의 입지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을 잡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오히려 엉뚱한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만 막는 꼴이 되었다 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아파트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투자를 해볼 사람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단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지금은 버블인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지금은 버블인가? 맞다 지금은 버블이다 이미 버블은 시작되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버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문제는 버블의 실체가 무엇이고 뭐가 버블이냐는 말이다 비싸면 버블인가? 그렇다면 비싸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뭐가 닿든지 간에 파는 사람은 싸게 판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비싸다고 깎아달라는 것이 인지 상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에 가장 비싼 것을 사고 파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다 사야 하는 사람은 늘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버블이라고 주장하고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 동네는 저평가 되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부동산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냐 거기에 대해서 맞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버블은 맞다 이미 버블은 시작되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버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체 버블이란 게 대체 뭐하냐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 버블인가?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버블인가? 그러면 대체 얼마나 올라야지 또 비싸다는 기준은 얼마가 되어야지 비싸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과연 누가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재화인 것은 확실하고 늘 비쌌다는 거죠 싼 적이 없잖아요 부동산이 그리고 또 부동산에 실제 참여하는 시장 천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판매자들은 늘 우리 동네 아파트는 저평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버블이 껴있다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거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부동산 시장은 현재 버블이 껴는 게 맞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이 과연 최고점인가 지금 부동산이 버블이 꺼질 만큼 심각한 상태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파트라는 게 원래 늘 비쌌고 그럼 지금 비싼 게 과연 정말 버블이 엄청 많이 껴가지고 비싼 건지 이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페이지 52쪽입니다 10년 위기설의 진실 각각의 경기 침체가 왔을 때마다 그 이유도 달랐고 지속기간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경기 확장 국면이 짧게는 12개월인 적도 있었지만 무려 120개월인 적도 있었고 경기 침체 기간이 역시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그때그때 달랐다 사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많지 않고 또 그 기간이 워낙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다 하지만 굳이 평균을 내본다면 지난 100년 동안 경기 확장 국면 기간은 평균 47개월 경기 침체 국면 기간은 평균 15개월이었다 10년이라는 숫자는 최근 한두 사례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10년 주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경기 확장 국면이 기간이다 이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가장 긴 경기 확장 국면은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의 120개월이었다는 것이다 10년 주기설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아시죠? 10년 주기설 이거예요 10년 단위로 경제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10년 위기설 10년 위기설은 굉장히 단편적인 주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최근 한두 차례 10년마다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끼워 맞춘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데이터를 보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 짧게는 12개월 1년인 경우도 있었고 무려 10년인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마다 경제 위기가 온다? 이거는 그냥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경제 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그럴듯한 뭔가 추측 예상이지 뭐 통계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굳이 또 이제 평균을 내보자면은 지난 100년 동안 경기 확장 국면과 경기 친체 국면의 기간을 살펴보면은 경기 확장 국면은 평균 47개월 4년 정도였죠 그리고 또 경기 친체 국면은 1년 정도 1년 3개월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과거에 97년, 2008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 2017년, 18년에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주 단편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근거가 거의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10년 위기설 이거 휘둘리지 마시고 실제로 뭐 지금 2019년인데 뭐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이미 10년이 지났죠 2008년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10년마다 위기를 주장하는 이런 주장에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부동산법을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부동산법을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총 3개의 영상을 제가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